자 오늘 그 대부도 고려뿌리 선착장에 왔습니다. 야간에 망두가 과연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딱 낚싯대 한대로 한 1시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팅을 해가지고 오늘 어떤 녀석이 물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점심시만 측정 Тут이 retrouve 소주처도 が래 Integration by jumps and uneas lbs. 사이즈 보세요. 우와 아니 무슨 망두가 동태 사이즈 같아요. 엄청 크죠 ? 네 너무 큰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어두워. 보이질 않아. 어두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올려주세요. 와. 사이즈가. 와.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오늘 2마리째. 사이즈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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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커요 커. 사이즈 진짜 너무 커요. 사이즈 좋죠? 네. 진짜 좋아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오늘 대부도에 와서 야간에도 망둥어가 잡히는지 확인차 잠깐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데 사이즈 보세요. 딱 나오는 거 확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3마리 잡았는데 3마리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면 한 30c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3마리 잡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탐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탐사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감성동 다시 잡았어요. 감성동 잡았어요. 감성동 감성동 잡았습니다. 감성동 자 놓칠까봐 일단 망해다 놓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